2015개정 영어 천재 2, 1과의 내용을 가지고 내신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A Secret Mentor in the Locker 라는 제목이죠. 락커 속에 있는 비밀 멘토 정도를 해석하시면 되겠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첫 번째 문담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이 고등학교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처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낯선 환경에서 몰랐던 친구들과 그리고 낯선 선생님들과 함께 수업을 하시고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이 글을 좀 쓴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낯선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조언을 좀 하고 있는 글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felt nervous and worried. 저는 긴장되었고 걱정되었습니다. Because I was about to jump into a completely new world. 여기서 be about to가 중요한 표현이죠. 막 뭐뭐 하려고 하다. be about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고요. 막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의미를 갖고 I was on the verge of. 이런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뭐 하기 직전인. I was on the verge of. 점핑이 되겠죠. 이때는. 또는 I was on the verge of. 라는 표현 대신에 on the brink of. 라는 표현도 가끔 씁니다. 뭐뭐 하기 직전이란 뜻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막 들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려고 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저는 긴장되고 걱정되었습니다. nervous랑 worried가 병렬인 거고요. 내가 걱정된 거기 때문에 worried. 피평테스 해주셔야 되고 이 자리에 ing 나오면 옳지 않겠죠. because는 접속사고요. all my best friends and I 모든 나의 best friends와 나는 had hoped to go to the same high school 바랬던 시점이 과거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학교 배정이 이미 다 끝난 상태고 학교 배정이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희망했던 시점은 더 이전이겠죠. 그래서 과거 완료 시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에 가기를 바랬는데요. but I was the only one 내가 유일한 학생이었어요. who would attend a different one 다른 학교에 재학하게 될 유일한 학생이었습니다. 이때 후절이 주격 관계대명사절이고 앞에 있는 only one을 수식하고 있죠. 원래는 이렇게 선행사 안에 only나 the next, the very와 같은 명사를 제한적으로 한정하는 굉장히 한정하는 그런 한정사나 형용사가 나왔을 경우에는 that만 써야 된다는 규칙이 있는데 요즘 들어서 현대 영어에서는 그 규칙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who를 지금 써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후자리에 that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사실 that이 더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리고 attend라는 동사는 자동사로 헷갈리기 쉬운 타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attend at이나 attend to와 같은 전치단을 쓰면 틀리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I was not sure. 저는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죠. if는요. weather도 바꿀 수 있습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니까요. 명사절의 weather절과 if절입니다. 뭐뭐인지 아닌지를 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는 can인데 clh를 위해서 was와 맞춰진 거죠. could로 그리고 adapt to 대신에 adapt란 단어로 바뀌면 안 되겠죠. adapt는 채택하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뀌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I was on the phone with my friends till late. 저는 늦게까지 till late입니다. 늦게까지 친구들과 함께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할 때 전치사 on the phone. We talked about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어떨 것인지 what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like. like가 전치사고요. 원래 what이 like 뒤에 있던 녀석입니다. 고등학교에서의 삶이 like what 어떨 것인지 그래서 what과 like가 합쳐져서 how가 형성되기 때문에 how와 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how life in high school would be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그것보다는 what like가 빈도상으로 봤을 때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외워주시는 게 좋겠고 이 부분도 이제 간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외워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and hardly slept at all 그리고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hardly는 준 부정어라 그러죠? 영어에는 준 부정어가 네 개 있어요. hardly scarcely rarely 그리고 seldom까지 거의 뭐뭐 안타라는 의미를 갖고요. 영어에 존재하는 딱 네 개의 준 부정어라 부릅니다. hardly rarely scarcely seldom 동요까지 다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the next morning I got up late 다음날 아침에 저는 늦게 일어났고요. was late for school 학교에 늦었습니다. 어디어디에 늦다라고 할 때 late for 또는 late to 를 쓰죠. 둘 다 가능합니다. The homeroom teacher 담임선생님께서는 looked very strict 매우 엄해 보이셨고 strict의 반대말은 lenient죠. And all my classmates looked unfriendly 나의 모든 학급 친구들은 친절해 보이지 않았다. unfriendly의 반대말은 friendly입니다. 근데 다들 좋은 친구들인데 경직돼 보였다는 이야기예요. 아마 이 친구도 다른 친구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Even worse 설상 가상으로요. 가장 잘 어울리는 동의와 대체 표현은 what's worse 가 되겠어요. 또는 beat size 라든지 furthermore 도 있고 also 도 가능하고 moreover 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I brought the wrong textbooks 잘못된 전화번호를 걸거나 잘못된 책을 갖고 얻거나 잘못된 사람에게 말을 걸거나 할 때 wrong을 쓰는데요. 이때 wrong 앞에는 항상 관사 더가 붙습니다. The wrong textbooks You dialed the wrong number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잘못된 교과서를 가져왔고 I could not concentrate in class 저는 수업에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Because I had not slept enough 왜냐하면 저는 충분히 잠을 잘 수 잠을 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재가 head pp 가 사용된 것도 잘 봐주셔야 됩니다. Head plus pp 가 사용이 되게 됐다는 이야기는 주전의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동작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죠. 잘못된 교과서를 가져가고 집중할 수 없었던 시점보다 이전에 충분히 잠을 자지 못 했다는 이야기니까 과거 완료 시재가 사용되고 있죠. 이 친구 딱 봐도 문제가 있는게 기본 최소 등급 일 것 같은데요. 내신이 교과섭도 잘못 가져가는게 기본적인 그런 학습에 대한 태도 라든지 수업대 집중을 잘 못 했고 자기관리를 잘 못 하는 거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사실 좋은 등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시간관리 능력이나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놀다 보니까 10시가 됐어. 이런게 자주 발생하다 보면 여러분들 점수관리 잘 안됩니다. 괜히 또 잔소리였고요. Part 2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art 2입니다. At the end of the day 하루가 끝날 무렵에 The homeroom teacher 담임선생님께서는요 Assigned Each of us a locker Assign은 사형식 동사에요. 우리 각각에게 락커를 배당하다 할당하다 라는 뜻입니다. 간접 목적어에게 락커를 할당해 주셨습니다. 라는 의미를 갖게 되겠죠. I got 락커 넘버 13 저는 락커 번호 13 을 얻게 되었어요. I've always hated this 넘버 전 언제나 이 숫자를 시도해 왔습니다. Have 플러스 hated 현재 완료 시제가 사용되고 있죠. 지금까지 쭉 실험해 왔다는 이야기니까 현재 완료 입니다. I thought my high school life would not be easy 저는 생각했어요. 다음에 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됐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저의 고등학교 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라는 거죠. not be easy 는 would be difficult 로 바꿀 수 있겠네요. 가끔 변형하는 학교 중에 not 과 easy 를 반대말로 바꿔서 그게 변형의 기본이기 때문에 would be difficult 정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것도 의미적으로만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여기 꼭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락커를 열었을 때 까지가 왼절입니다. I found a small notebook 저는 작은 공책을 발견했습니다. with some words 약간의 단어가 그 커버에 쓰여져 있는 공책이죠. with some words written on the cover 커버에 쓰여져 있는 약간의 단어들이 말들이 쓰여져 있는 거죠. 둘의 관계가 수동이기 때문에 pp가 사용됐고요. pp가 중요합니다. 라이팅이 되거나 to write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쓰여져 있는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to an unknown freshman 내가 알지 모르는 알려지지 않은 신입생에게 freshman 신입생 I felt curious and opened a notebook 저는 호기심을 느꼈고 그리고 노트북을 열어보았습니다. 선배가 남겨놓은 글이었어요. Hello You must be nervous 너는 지금 긴장함에 틀림없어 굉장히 긴장되겠다 must be는 뭐뭐임에 틀림없어 라는 뜻이죠. And worried 걱정됨에 틀림없어 아까 나왔던 표현입니다. Nervous and worried about how to survive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당신의 너의 고등학교 1학년을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굉장히 긴장함에 틀림없습니다. Survive 는 이 단어랑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Survive 오랜 세월을 살아남았다 그런 맥락이 아닐 경우에 그럴 때는 그냥 Survive your first year of high school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That is exactly how I felt on my first day. 그것이 바로 선배가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첫날에 느꼈던 거야. 얘도 지금 간접 의문문입니다. How I felt on my first day. 그래서 외워주시면 좋겠고요. So I made this 그래서 내가 이것을 만들었어. 뭐로써? As my final term project in English class. 나의 영어 수업에서 마지막 학기죠. Term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학기 용어 기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여기서 학기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I hope it will help you. 자 Hope 다음에는 목적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죠. 저는 이때 이시 가리키는 건 뭡니까? 그쵸? 또 노트북을 가리키는 거죠. 이 노트북 가리키고 있고요. 이때 말한 노트북은 공책입니다. 무슨 뭐 노트북 컴퓨터가 아니에요. 그 노트북이 내가 마련한 이 노트북이 I will help you. 너를 도와주길 바란다. 네가 뭐 하는 걸요? 헬프는 준사역 동사죠. 유가 목적어 메이크가 목적격 보호입니다. 배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문법 포인트입니다. 헬프가 준사역 동사니까요. 네가 Make the most of your high school years. Make the most of 는 중요한 수거고요. 무엇을 최대한 활용하다는 뜻을 가져요. 최대한 활용하다. 최대한 활용하다. 그리고 most 대신에 best를 쓰셔도 됩니다. 너의 고등학교 시절을 최대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를 희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선배가 노트를 통해서 네 가지 조언을 하게 됩니다. Top 4 tips. 네 개의 조언들. Get enough sleep. 첫 번째가 잠을 충분히 잘하는 거였네요. If you do. 만약에 네가 잠을 충분히 자게 되면 일반 동사를 대신해서 받는 대동사이기 때문에 do를 쓴 거죠. Get enough sleep을 전체를 다 받습니다. 만약에 네가 잠을 충분히 자게 된다면 You can stay fully awake. 너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Concentrates better in class. 수업에서 더 잘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다. So stay 하고 concentrate가 의미상 병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earn to say no. 아니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라. Learn은 투구정사만 목적으로 취하죠. 동사 목적으로 취할 경우 이 자리에 saying 들어가면 안 됩니다. Sometimes things will keep you from focusing on your studies. 여기서 keep 목적어 from ing 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예요.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도록 막다 라는 뜻이고요. 목적어 from ing 목적어가 ing 하지 못하도록 막다 킵 대신에 쓸 수 있는 다른 동사들이 또 있죠. 스탑 도 대표적으로 쓸 수 있고요. Prevent 또는 Inhibit Detour Prohibit 이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킵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학업에 집중하는 것을 막을 것이고 But you have to learn to say no. 하지만 너는 이것들에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Learn to say 대신에 saying 안 된다고 아까 언급을 했었습니다. To them to be a successful student 성공적인 학생이 되기 위해서 Successful은 성공적이라는 뜻인데 유의어로 Successive가 나올 수 있어요. Successive는 연속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뀔 수가 없겠죠. 그리고 세 번째 조언이요. Ask questions 질문을 하라. Confucius once said Confucius은 공자죠. 맹자는 Manfusus 라고 불러요. M-E-N-F-U-C-I-U-S Manfusus 가 맹자고 공자는 Confucius 한때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man who asks a question is a fool for a minute. 질문을 하는 사람은 후는 주격관계대명사니까 대수로 바꿀 수 있겠고요. 질문을 하는 남자는 사람은 Is a fool for a minute. 잠깐 동안만 for a minute. 1분 동안만 바보가 되지만 But the man who does not ask 묻지 않는 남자 질문을 하지 않는 남자는 마찬가지로 주격이니까 대수로 바꿀 수 있겠고요. Is a fool for a life. 평생동안 바보가 된다.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Remain humble and open-minded. 그리고 마지막 조언입니다. 겸손한 상태로 남아있고 and open-minded 마음이 열린 상태로 남아있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When someone gives you advice 누군가가 당신에게 조언을 주었을 때 그 가지가 왼절이죠? 그리고 동사 원형으로 명령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조언을 주었을 때 이때 이 시간을 키는 건 당연히 advice겠죠. 그 조언을 잘 듣고 follow it 조언을 잘 따라라 if it makes sense 그 조언이 말이 된다면 그래서 이때 it은 다 조언을 가리킵니다. 그죠? it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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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vice 다 같은 advice을 가리킨다는 거 좀 잘 봐 두시고요. make sense는 말이 되다 라는 뜻이죠. it에 닿았다 말이 되다 라는 뜻을 같네요. it에 닿았다 말이 되다 자 그리고 part 4는요 show your true colors 너의 진짜 색깔을 보여주어라 그러니까 be yourself랑 같은 의미죠? 네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어라 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when I started high school 이제 또 그 선배가 공책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를 시작했을 때 까지가 왼절이네요? I was caught up in popularity contests 나는 인기 경쟁에 사로잡혔었지 be caught up in 하면요 어디 어디에 사로잡히다 인기 경쟁에 사로잡혔었대요 I often spent all my pocket money pocket money 진짜 주머니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기 때문에 용돈을 이야기하고요 pocket money 대신에 allowance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겠고요 용돈이니까 네 용돈을 모두 썼고 어디에 썼냐면 ing 여기서 ing가 중요해요 spend 다음에 시간 돈 에너지 ing를 씁니다 자 이때 뭐뭐 하느라 시간 돈 에너지를 쓰다 인데 buying 대신에 to buy 라고 문법 문제가 나올 확률이 큽니다 이거 절대 안됩니다 네 학급 친구들을 위해서 간식을 사느라 돈을 모두 썼었지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to make friends with the cool kids 쿨한 친구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 make friends with는 누구누구와 친구가 되다네요 I often acted as if 나는 종종 행동했어 as if 마치 뭐뭐처럼 좀 안 떨어져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as if 대신에 as though도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서 비동사가 war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as if 다음에는 가정법 시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I was 가 아니라 war을 쓴 거죠 내가 마치 그들이 원하는 내가 그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그런 종류의 사람인 것처럼 종종 행동했다 하는 거죠 나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 친구들이 내가 외향적인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they wanted me to be 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미 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 이때 they 앞에는 굳이 따지자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whom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was afraid to show my true self 나는 두려웠어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두려웠다 뭐뭐 하는 것이 두렵다 라고 할 때 be afraid to 동사 원형을 쓰죠 두려워하다 however 연결합니다 외워주셔야 되고요 it did not take long to learn 이때 이 시간을 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주어죠 그리고 to 이하 하는 것이 진주어입니다 to 이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머지않아 이거 하나 하게 됐다는 얘기죠 all the effort was useless 그 모든 노력들 나의 진짜 모습을 감추고 쿨한 척 하려고 했다는 것이 하는 것을 배우려는 사실이 아니죠 쿨한 척 하려고 했다는 것이 무용하다는 것 쓸모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useless 대신에 useful useless 반대말이 useful 이죠 useful 안 되겠죠 반대말이니까 무용하다는 사실 쓸모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when I was in hospital for two weeks 2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까지가 왼절이죠 not one of the kids I had tried to impress I had tried to impress 까지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절이고요 앞에 whom이 생략되어 있죠 또는 dash이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셔도 되고요 내가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던 아이들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헤드 pp죠 visited 주절의 시제보다 더 이전에 내가 깊은 인상을 그들에게 주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기 때문에 과거 완료 시제가 사용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try to 부정사와 try ing 가 의미가 다르죠 try to 부정사는 노력하다고 ing는 시험삼아 해보다 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impressing을 쓰면 안 된다는 거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깊은 인상을 주려고 노력했던 아이들 중 단 한 명도 one of 다음에 복수명사 나온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키드 안됩니다 S 꼭 붙어있어야 되는 거죠 나를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주어 동사 따져보시면 원 오브에서 원이 주어 구요 그리고 비즈티드에서 비즈티드가 동사가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내가 놀랍게도 내가 놀랍게도 두 명의 조용한 친구들 내가 거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까지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절입니다 whom이 생략되어 있다 보셔도 되고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걸로 보셔도 됩니다 그 친구들이 거의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친구들이 came and cheered me up 와서 나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cheer up이 이어동사이기 때문에 이어동사의 특징은 뭐라 그랬죠 대명사 목적어일 경우에는 반드시 사이에만 위치해야 된다 즉 미가 여기로 빠져나가게 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pretending to be someone else 누군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 척 하는 것은 does you know good do somebody something know good 하면 득이 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져요 does you know good pretending이 주어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 동사 does를 썼습니다 너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다 당신에게 즉이 되지 않는다 안 된다는 뜻이고 비슷한 표현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oes more harm than good does more harm than good 뒤에 to you 정도 써주셔도 괜찮고요 it's better to be yourself 이때 이시 가리키는 것은 가주어 가주어 to be yourself and show true colors 가 진주어 되겠죠 To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아까 Be oneself가 Show your true colors 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같이 쓰였습니다 네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자신이 되고 Show your true colors 너의 진정한 색깔을 보여주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Part 5입니다 Get involved 참여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죠 Get involved 는 참여하다 High school is more than just school work 고등학교는 학업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ore than 뭐뭐 이상이다 뭐뭐 이상이다 단지 학업 이상이다 So find your interests 그래서 너의 관심사들을 찾고 And pursue them 이때 데미 가르치는 것은 Your interests 복수기 때문에 S가 붙어있기 때문에 댐을 쓴 거죠 이 자리에 댐 대신에 It을 쓰시면 안 됩니다 By joining school clubs 뭐 함으로써? 학교 동아리에 합류함으로써 By 플러스 아윤지입니다 This offers many benefits 이것은 많은 이점을 제공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요 For instance 클럽 액티비티스 클럽 활동들은 이제 동아리 활동들은 Can relieve stress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줄 수 있습니다 From school work 학업으로부터요 이제 우리 그 동아리라고 이야기할 때 서클 서클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로 동아리는 서클이라고 하지 않아요 서클은 콩글리시입니다 서클은 잘못된 명칭이고 School clubs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They also help you 근데 they가 가리키는 건 뭘까요? 클럽 액티비티스 앞 문장의 주어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클럽 액티비티스는 클럽 활동은 너를 도와줄 것이다 헬프는 준사역동사니까 밑 앞에 투가 생략되어 있다 보셔도 되겠죠 당신이 사람들을 만나는데 도움을 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후는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후대신에 that도 가능하겠죠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And make it easier to become friends with them 그리고 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이 it이죠 가 목적어 it은 여기서 가 목적어고요 그리고 to, ia가 진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to become friends with them을 이 자리에 넣고 해석하셔야 돼요 그죠? 그들과 친구가 되는 것을 더 쉽게 만들 것이다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이크와의 병렬은 미실까요? 아니면 헬플까요? 헬프라고 보셔야 되겠죠? 의미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메이크는 오형식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목적격 보호까지 취하고 있는 거죠 오형식동사, 목적어, 목적보호 게다가 연결어도 외워주시고요 moreover의 동의어 표현 또 뭐 뭐 있죠? 여기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나오는 건데 추가의 접속 부사예요 also부터 시작해서 besides in addition furthermore what's more on top of that 또는 plus 이 정도까지 그러니까 moreover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Some of the new friends maybe students 그 학생들 중 일부는 maybe students from upper grades upper grades는 상급 학년이란 뜻이죠 upper grades의 위의란 뜻이니까 상급 학년으로부터 온 사람들일 수도 있다 아이고 실수입니다 who can tell you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는 who는 주격관계대명사고요 그렇기 때문에 who 대신에 that을 쓸 수가 있죠 당신에게 뭘 말해줄 수 있냐면 you가 간접 목적어 그리고 how 전체가 직접 목적어 입니다 당신에게 how to deal with classes and teachers 수업과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말해줄 수 있는 상급 학년에서 온 학생들일 수도 있습니다 You could instantly learn instantly 즉각적으로 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 immediately 뭐 같은 단어로 바꿀 수 있겠고요 learn tips that took them a year to learn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굽니까 students from the upper grades겠죠 상급 학년으로부터 온 그러니까 선배들 students from the upper grades 전체를 가르쳐요 그들로 하여금 배우는 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요시킨 팁들을 즉각적으로 배우게 할 수 있습니다 learn 다음에 댐이 또 나오면 안 됩니다 앞에 이제 댐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동의어가 좀 많았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동의어랑 이제 마지막 part 5에서 5형식 문형이라든지 이런 좀 특이한 구문들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학습을 해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단어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